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 지지가 높아집니다. 팍스뉴스가 공화민주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51%가 대통령은 탄핵되고 쫓겨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가 자신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강하게 비난합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안이를 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부통령 뒷조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일을 해오던 두 명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렉스틸러슨 국무장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에게 불법적 개입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금은 개인 변호사인 줄리안이의 클라이언트면서 터키 대통령과 가까운 터키인이 미국에서 기소된 케이스를 기각하도록 틸러슨에게 도와주라고 대통령이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 모두 대통령이 옳다고 인터뷰합니다. 미국은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 함께 싸웠던 파트너를 보호할 계획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의 세금률이 가난한 사람의 세금률보다 낮아졌습니다. 2017년 세금 감면안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애플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홍콩 시위대가 경찰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을 제거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는 2명입니다. 한 명은 지난해 심사조직의 논란으로 올해 받게 된 폴랜드 작가고 또 올해 수상자는 세르비아 전범 장례식에서 대통령 전범 장례식에서 조사를 해서 논란이 됐던 호주 작가입니다. 세르비아 전범이었던 대통령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고 그의 인종말살, 인종학살을 끝까지 지지했던 호주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호주 사람이지만 그쪽 국경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먼저 미국의 탑뉴스는 대통령이 여러 번 트위러에서 팍스 뉴스를 비난을 했는데 누가 여론조사기구든 다 못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의 트윗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팍스 뉴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한쪽 기관에 맡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에서 리얼미터에 조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다른 여론조사기구에서는 나쁜 결과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는데 비콘 리서치라는 민주당 쪽에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는 이곳과 쇼앤컴퍼니라는 공화당 쪽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그것도 이제 전화도 셀폰과 랜드폰을 같이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다 하면서 어제 오후부터 팍스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하자 정말로 큰 뉴스였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팍스 여론조사는 내가 취임했을 때 그 이전부터도 한 번도 나에게 좋은 결과를 내본 적이 없다.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하면서 팍스 뉴스의 골든데이는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팍스에서 대통령 중간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커멘트를 하고 있는 앤드류 나폴리타노 이 법 커멘테이터요. 이 사람을 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원래 연방대법관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주 후져졌어.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역시 그 팍스에서 존경을 받는 그 저널리스틱 마인드가 아주 강한 앵커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에 하는 그 셰프 스미스 플러스 다른 사람들 도대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 이게 뭐 CNN이나 MSNBC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BS, PBS, NPR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AP, 로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 달라졌어.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말이 기니까 트윗을 여러 번 했거든요. Oh well, I am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제 딱 문장을 마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팍스와 서서히 결별을 하면서 그 원 아메리카 뉴스라고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회사에 속해 있는 여기를 많이 지금 지지자들에게 보라고 팍스에서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있죠. 공정한 커버를 한다 하는데 공정한 커버는 아니고요. 이 팍스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찬양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교주를 모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주 평범한 가장 평범한 비유가 됐습니다. 이 원 아메리카 뉴스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행자들이. 팍스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하지 않지? 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내야지 된다 하는 게 51% 말하자면 탄핵 자체 기소하는 것은 하원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내는 것 guilty를 하는 것은 상원에서 하잖아요. 상원 하원에서 다 이 탄핵안이 통과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4%는 탄핵은 돼야지 되지만 하원에서는 그렇지만 쫓겨나기까지는 안 해야지 된다. 상원에서는 안 그래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40%는 어떤 종류든 다 반대를 했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전부 다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또 시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도 2020년 선거에는 계속 출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탄핵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게 높아간다는 얘기입니다. 7월 달보다 전체적으로는 탄핵 지지가 9포인트 올라갔고요. 민주당 사이에서는 워낙에 높았으니까 11포인트 올라갔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5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무당파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돼야지 된다는 의견이 최근에 3포인트가 높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는 전체적으로는요. 12%가 대통령이 탄핵 돼야지 된다. 그리고 쫓겨나야지 된다. 상원 하원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90%잖아요. 그래서 90% 정도 되는 건 이거는 정말 교주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체육관에서의 그 선거 득표율 이런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인 건강한 지지는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 하더라도 그 지지율이 90%라는 것은 지나친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2%가 지금 탄핵 되고 쫓겨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은 그룹이 지금 백인보금주의 크리스천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쪽에서도 더군다나 터키가 크루드족을 완전히 짓밟도록 한 그 이후에 왜냐하면 크루드족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크리스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금주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서 백인보금주의 크리스천이 2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서요. 대통령 탄핵 되고 쫓겨나야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보금주의자 꼭 백인이라기보다는 일반 다른 인종 다 섞인 보금주의자 백인이면서 남자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 백인 시골 유권자 도시근교 여성은 57%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 돼야지 된다 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날 만하죠. 팍스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팍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왜 아직까지 드러지 리포트를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팍스보다는 드러지 리포트가 훨씬 중간층에서는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왜냐하면 팍스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만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고 팍스의 시청자의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고 팍스를 보는 사람들은 도시보다는 시골에 많고 시골에는 CNN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늘 불만을 하는 왜 공항에 가면 CNN만 틀어놔 CNN 아니면 블룸버그 뉴스를 많이 틀어놓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트립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공항이 시골보다는 도시에 많고 그 사람들의 성향에 맞춰서 물론 CNN이 팍스보다 먼저 만들어진 케이블 뉴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팍스는 시골 지역에서 아무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팍스도 이제는 그림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처럼 확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팍스는 상업용 방송이잖아요. 대통령이 봉급주는 대통령에게 꼭 충성을 해야지 될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고 전에는 팍스에서도 어느 정도는 앵커들이 자신들의 권한이 있고 역량이 있지만 어떤 때는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주가 이거는 좀 내가 대통령과 지금 이렇게 가깝고 뭐 좀 합병하는데 도움이라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으면 그 앵커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압력을 넣어왔던 게 팍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8년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아 대통령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하니까 이제 팍스가 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팍스 사이에서도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CEO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내분이 있기 때문에 팍스는 지금 루퍼트 머덕보다는 루퍼트 머덕의 아들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머덕의 뉴스 코퍼레이션이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직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맹신적인 뭐 교주를 모시듯이 하는 그것보다는 그게 영 아니거든요. 그 반대쪽으로 나간다 해서 대통령과 팍스는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머지 탄핵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해봐 민주당 나는 점점 좋아질 거야. 돈도 너무 많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명예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어떤 때는 하루에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왜 지금 공화당이 뭐 하는가 공개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나를 지지를 해줘야지 된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도 스케줄 보니까 일요일에 TV 스케줄에 대통령을 지지할 만한 사람이 나와 있는 거 잡혀 있는 게 없는데 공개적으로 나를 지지를 해라. 충성을 해야지 된다.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큰 코 닥칠 줄 알아. 큰 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미치 맥코넬이 몇몇 정치인들에게 좀 나가서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한국에서도 청문회 보면 조국 사태를 놓고 자유한국당이건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건 앞에 나가서 당리 당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또 그럴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미치 맥코넬도 몇 명을 속가서 너 좀 해줘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하거나 침묵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 탄핵 받아야지 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최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있네 하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표현으로 트윗으로 그를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 모든 탄핵 문제에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일을 했는데 루돌프 줄리안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 바이든 뒷조사를 좀 해줘.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트럼프 대통령과 2020년도에 이제 겨룰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왔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레비 파나스라는 사람 이고 폴스맨이라는 사람 꼭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폴리다주의 사업가로서요. 그리고 구소련에서 태어났답니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같이 누구죠? 루돌프 줄리안이를 도와서 일했던 이 두 사람이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일은 루돌프 줄리안이와 같이 했지만 기부한 문제로 인해서 슈퍼팩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30몇만 달러인가 기부를 해서 그 돈이 결국은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그 피스 세션에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피스 세션이라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일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사 마리 야바노리트치 이 사람은 이제 직업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을 임기 끝내지 못하게 하고 소환을 해버렸는가 지금 뭐 조지타운 대학교에 가 있는데요.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서 조 바이든 뒷조사하는 것을 본인이 대사로 있으면서 여자잖아요. 말이 여성이고요.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루돌프 줄리안이가 너무 못마땅해 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2개월 먼저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공화당의 하원의원이 이거 뭐야 부당한 거 아니야 하고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이 루돌프 줄리안이와 일하던 이 사람들이 이 정치인에게 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 자금법 선거 자금법 위반으로 오늘 체포가 됐고요. 그럼 조사받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그거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테고 그리고 또 오늘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것은 렉스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길게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도입니다. 렉스틸러슨이 국무장관을 할 때 2017년이었답니다. 그때 집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틸러슨에게 루돌프 줄리안이의 클라이언트 루돌프 줄리안이가 줄리안이가 아니라 줄리안이가 뭐 우크라이나 이런데 막 부자 그리고 막 돈 세탁하는 사람 범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고 본인도 돈 되게 많이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데 이 루도프 줄리안이의 그 당시에 클라이언트를 좀 도와줘라 하고 국무장관에게 집무실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렉스틸러슨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 케익스를 기각시켜 주라는 건데 이 범죄 용의자가 누구였냐면 줄리안이가 일을 해주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일한 게 터키인 그리고 터키 대통령과 지금 그 크루 두족을 그 침공해서 말살 시키려고 하는 그 터키 대통령과 가깝고 너무너무 부자여서 30대인데 이름이 뭐 쟤라 쟈랍 입니다. 뭐 요트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팝스타 와이프를 두고 있고 하는데 미국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을 깨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란 핵 프로그램 이 제재를 피해서 뭔가를 하려고 금 같은 거 크게 팔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루디가 로돌프 줄리안이가 이 사람을 변호하면서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할 때도 대통령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해서 대통령이 그럼 국무장관을 시켜서 법무부에 지금 이런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는데 이 사람 좀 기각시켜줘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렉스틸러슨이 깜짝 놀라면서 그건 안 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하고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존 켈리 비서실장 이었잖아요. 역시 군 출신 틸러슨은 기업 출신이지만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친구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을 이걸 하라고 하니까 하고 상의를 했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틸러슨도 해고됐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해고됐고 3인방이었던 제임스 마티스도 해고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 줄리안이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할 때 그래 내가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처음엔 안 했다고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 suppose I did talk to 트럼프한테 about it 하면서 so what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 그때 대통령 개인 변호사 아니었잖아 일반 민간인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무부 사람들과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얘기를 했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어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미국에서는 왜 지켜보고 있는가 하면 이 기소된 젊은 아주 대단한 부자가 터키의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터키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하려다가 못했던 터키가 이제 터키의 목적을 위해서 크루드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왜 터키 대통령과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승인을 해줬는가 왜 그때는 루디 줄리아니가 자신의 개인 변호사도 아니었는데 루디 줄리아니의 클라이언트를 국무장관에게 법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된 사람을 연방 기소된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 터키의 대통령이었잖아 여기는 무슨 관계가 있어 하면서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에르도안 그 터키 대통령과 이 젊은 남자가 그렇게 친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소를 피하지 못했어요 피하지 못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에르도안이 돈 세탁하는 거 구경은행 뭐 다 그 검은 이거 하는 거 봐주고 하고 하는 거 그런 걸 다 이제 미국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사람 감옥살이도 했고요 그리고는 그 터키에 있는 뭐 집 자산 같은 거 다 에르도안에 의해서 뺏겨버리고 말았죠 검은 거래들은 서로서로 배신하면서 나중에 또 남는 것도 없어요 당해요 누가 더 더러우냐에 따라서 더 더러운 인간이 덜 더러운 인간을 꼭 또 뒤통수를 치죠 저는 오늘의 미국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정치로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정치와 세계 사이에 얽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하나 그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그 엮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그냥 스토리로 들어주셨으면 하면서 항상 방송 준비를 합니다 잠시 뒤에도 역시 그런 스토리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렉스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는데 법 위반인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루디 줄리안이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해고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CIA 국장이었던 CIA 국장도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했고 이 사람은 연방 하원의원을 세 번인가 했습니다 2년 임기에 연방 하원의원 세 번인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CIA 1년 정도 하고 국무장관이 됐는데 마이크 폼페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제 pbs 그 주디 우드로프와 한 13분 38초군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제가 중간에 제가 중간에 좀 깜짝 놀란 얘기도 있고요 이 국무장관이 직접 말하는 것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그 전화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 그 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 처음에는 못 들은 것 거의 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니까 나 들었다 하면서 어제도 그러더군요 내가 그 거기서 그 현장에서 전화통화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다고 우크라이나의 성명보고 알았다고 하더니 들었는데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게 하나도 없다 무조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옳던 그르던 옳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던 그게 마이크 폼페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시스 이지 부분에서 제가 놀랐는데요 아이시스와 싸움 파트너가 너무너무 많다 우리 미국은 그런데 그 싸움 파트너를 보호할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트너를 보호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차이나는 아니고요 에주디오드로프가 공화당조차도 이렇게 대통령이 터키가 크루드를 침공하게 하도록 한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왜 터키가 크루드를 침공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키 아래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동쪽에 이라크가 있고 또 그 옆에 이란이 있고 이란과 터키는 또 약간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하는데 터키에도 크루드족이 전체 인구의 한 20%는 살고 있는데 항상 분리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족은 나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가 한 4500만 명이나 돼도 터키 안에도 살고 시리아 북부에도 살고 이란 이라크에도 살고 다른 산악지대 유럽에도 많이 삽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제일 많이 살고요 10만 명 넘게 미국에는 크루드족이 별로 많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터키는 터키 안에 있는 크루드족이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하는데 다른 나라와 있는 특히 시리아와 딱 국경을 대고 있으니까 그 시리아에 있는 크루드족과 터키 안에 있는 크루드족이 서로 연관을 하면서 이거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이참에 시리아로 내려가서 크루드족을 잡아야 돼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곳에서 아이시스를 크루드족이랑 같이 미국이 잡았기 때문에 미국 명력은 천명밖에 안 되고 전쟁은 다 크루드족이 치렀습니다 크루드족의 물론 첫 번째 목적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중동들이 여기저기 영국에 붙어서 어디 붙어서 나라를 일으켰을 때 나라를 나라 없이 다른 나라들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러시아 벨기에 영국 다 살고 있습니다 크루드족이 그래서 그걸 나라를 찾다는 것과 또 미국과 함께 아이시스를 이렇게 도우면 잡는 걸 도우면 또 본인들도 힘이 강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은 아이시스 잡는 데 도와줬기 때문에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크루드족을 잡으려고 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다 원래 친하잖아요 터키의 독재자와 하다가 그래 너 해 우리 군대도 빼줄게 하고 빼주고 이렇게 돼서 지금 민간인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마이크 폼페오가 우리는 아이시스를 물리치려고 우리와 함께 싸운 파트너 동맹도 아니고 파트너를 보호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어제 이제 어제도 역시 터키가 그렇게 침공하면 안 되는데 하라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하루 사이에 이게 말이 모순이잖아요 하라고 한 거죠 하라고 하고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터키 크게 당할 줄 알아 했는데 뭐 전화통화로 뒤에서 다 거래하고는 그 말이 안 통하죠 지금 이것은 세계에서 통일되게 미국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무당 팔 것 없이 다 비난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토사고팽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배신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왜 배신이냐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필요한 때 이렇게 하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노만디 상륙작전 때 크루드가 도와준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는데도 2차 대전 때 참전을 미국은 했는데 크루드족은 그게 아니잖아 자기네가 자기네 독립하고 싶어서 자기네 땅 지키려고 우리랑 배가 맞아서 아이시스를 같이 잡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 맞죠 맞지만 미국도 아이시스를 잡기 위해서 이 크루드족을 활용한 게 사실이고 미국은 2차 대전에 저기 멀리 바다 건너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는 데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길고 미국도 그냥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물려 들어갔고 나중에는 일찍 참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었던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어제 그 얘기한 것도 틀립니다 크루드족이요 그 당시에 알바니아하고 그리스 아래에서 싸웠었죠 알바니아는 뭐 나라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말하니까 세계에서 미국은 정말 믿지 못하겠어 정말 마이 가니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왜 배신인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 세계에서는 지금 배신이라고 하고 중동은 굉장히 곤란해진 거죠 사실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두려워했었던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크루드족이 아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독재자 아사르바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뭐 러시아는 어떻게 될지 이란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중동 문제가 힘들어지면 미국은 뭐 나홀로 국가를 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윈저만이라는 이 사람의 컬럼을 많은 매체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쿼러블 히치인스라고 해서 프롬 알코올부터 시오니즘까지 많은 그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크루드족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공화당이 자신들을 돌아봐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일생이 배신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 커스터머 직원 뭐 또 와이프들도 배신하고 그 뭐 이제는 외국까지 끌어들여서 유권자를 배신하려고 한다 외국 정부를 끌어들여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딜메이커라고 하는데 책을 소개하면서요 The Art of the Deal 딜메이커가 아니라 딜브레이커지 TPP 파리 기우조약 이란 핵조약 중거리 핵조약 러시아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깨버리기만 한다 라고 나토 나프타 다 비난하고 한미무역협정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퓨 리서치 사이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사람들의 82%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제 이슈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다고 하고 캐나다 사람 75% 멕시코 사람 91%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칼럼 리스트가 한국에 관해서도 좀 썼는데요 북한에 관해서도 2017년 8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단히 파워풀한 함대를 북한에 보낸다 이건 잠수함 이만저만한 잠수함이 아니야 이렇게 막 팍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어떤 야당 지도자가 이게 거짓말이면 트럼프 임기에 한국에 대해서 하는 트럼프 말은 다 안 믿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 믿는 사람 지금 너무 많고요 특히 북한 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교 정책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일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한다 변덕스럽고 이중적이고 탐욕스럽고 근시안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남에게 또 자주 조정당하고 원칙이 없고 원칙이 없고 또 그 칼러스 냉담하다고 할까요 냉혈한 같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했고요 이분이 좀 강하게 쓰기는 했네요 세계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웃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인데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웃고 있고 미국 우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데 미 퍼스트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 아무도 미국과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데 아무도 트럼프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법을 위반하고 배신을 일삼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고요 또 지난주말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대해서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왜 전화했는지 알아 저 에너지부 장관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에너지부 장관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충성만 그 요구를 한다 대통령이 2017년도에 공화당에 나에게 정말 강한 충성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8시간 뒤에 제프 세션스를 아주 그냥 확 그냥 차버린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충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배신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생의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혼하는 것 현재의 그 나와 그 커밋먼트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이것과 같은데 정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공화당 그 모든 사람들 다 그 지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한국에 손오철 교수가요 저희 한국예보에도 올해 칼럼을 쓰셨고 뭐 오늘의 미국과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던 손오철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글을 쓴 것이 전에 쓰셨던 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한국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재선되길 원하고 왜냐하면 북한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를 생각하면 트럼프의 재선을 원치 않는 그런 참 딜레마다라고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저는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니까 한 가지를 붙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북한 문제를 꼭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 이건 모른다는 거죠 크루도조 엊그제까지 이용하고 저렇게 차버리는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북한 문제를 어떤 형태로 2017년 그 이전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 믿을 수 없는 없는 지도자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한국에선 딜을 해야지 된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침에 잠깐 일하면서 텔레비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미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시작했는데 류호 경제부총리를 만난다는 뉴스 나오던데 아직은 화면에 보이지 않고 있네요 애플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중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요 애플 앱을 내렸는데 그 앱이 왜 내렸냐면 일단은 중국의 피플스테일리가 마구 어제 비난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렸는데 홍콩에서 지금 시위 이것 때문에 이제 NBA NBA 뭐 휴스턴 라켓 단장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애플 지도에서 홍콩의 시위대가 경찰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거기에 어떤 아이콘 같은 것을 꼭꼭 심어놔요 그래서 했더니 피플스테일리가 홍콩 폭력배라고 더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폭력배를 안전하게 길 안내를 하고 있다고 애플은 중국의 평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국 관영신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뺐어요 hkmap.live 라는 앱을요 오늘 뺐습니다 오늘 뺐는데 뺄 때는 또 피플스테일리가 그렇게 해서 뺐습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무슨 경찰 타겟이 돼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앱을 뺐고요 또 중국은 애플에는 굉장한 물건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애플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피플스테일리를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 단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플자를 쓰면 많이 쓰면 그 단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국가나 사람일수록 그 단어와는 거리가 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에도 피플 이런 얘기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의 신문 자체도 피플스테일리 중국이라는 국가가 피플스 자유 같은 것이 없는 나라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인민 이렇게요 그리고 미국 사람 일반 사람 피플 미국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네요 센서스를 잘 분리를 해서 미국의 두 명의 경제학자가 이제 공동으로 책을 냈는데 유시 버클리의 두 명의 이마뉴엘 사에즈 가브리엘 이윽마 잘 못 읽겠어요 이 두 분의 교수가 9월 말에 센서스 같은 것도 또 보고 추가로 하고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봤는데 수입이 너무 불평등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00명의 부자 가정이요 탑 400명 인구가 뭐 3억 몇 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2018년도 내 그 택스 레이셔 택스 택스율이요 뭐 몇십 퍼센트 몇십 퍼센트 하는 그 택스율이 400명의 최고 부자 가정이 워킹 클라스 보통 뭐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저보다도 더 적게 버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다른 인컴 그룹보다 지금 그룹에 나눠서 세금률을 정했잖아요 그런 어떤 그룹보다도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가장 적게 버는 사람들보다도 낮은 그룹 세금률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쓴 게 The Triumph of Injustice 불평등의 대승입니다 이런 책인데요 이 두 교수는 연방 주정부 로컬 기업의 자료 여러 가지 자동차 라이센스 등록증까지 연구를 해서 했더니 탑 400명 가정의 억만장자 그 이상이겠죠 세금율이 2018년도에 23% 였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는 이 사람들 47% 였고요 1960년도에는 56% 반 이상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돈 버는 사람이요 한 50%까지 많이 속하겠죠 이 방송 두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의 평균 세금률은 24.2% 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슈퍼 리치가 왜 세금을 제일 적게 버는 사람보다도 더 적게 내야 되나 액수는 많겠죠 많이 버니까 세금률이 왜 더 작겠는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고의적으로 이 슈퍼 리치들이 로비를 하고 돈을 주고 선거 자금을 줘서 그들에게 맞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착착착착 모아져서 티핑 포인트가 되잖아요 큰 영향을 확 밀어붙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2017년에 Tax Cut and Job Act 라고 해서 이제 이 공화당이 내놓은 세금 감면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은 미국에서 17세기부터 계속 싸워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제는 그 슈퍼 리치가 세금률도 더 확실하게 처음으로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그 바른보다 그래서 불평등이 그래서 불평등이 확고하게 공식화됐다 하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상이 또 노벨상 항상 논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의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 노벨상을 주는 그런 조직의 그런 것 때문에 발표가 미뤄져서 올해 이제 지난해의 노벨 문학상이 폴랜드의 작가인 올가 토카르츠크 한국에서는 책이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단편집에 소개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강 작가가 받은 맨 부커상도 받았었고 2018년도에 파이츠라는 이런 작품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 가운데서 열다섯 번째로 여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인 피러 한치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발표가 됐어요 물론 공동수상자는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발표된 건 또 처음이죠 호주 그 작가인데 관객모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꼭 그냥 문학작품만 쓴 게 아니고 소설만 쓴 게 아니고 희곡을 썼기 때문에 반복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한리몬에서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여 상을 주노라 하는 것은 작품을 읽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 이 피터 한치케 같은 경우는 왜 논란이 됐냐면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르비아 대통령 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브단 그 밀로셰비치요 이르가 숨졌는데 그가 2006년도에 숨지고 가서 조사도 하고 조사 자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슬로브단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붕괴되고 할 때 본인은 이제 세르비아니까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해서 타민족들을 뭐 보스니아 얼마나 많이 학살했어요 뭐 슬레블레니차 학살이라든가 정말 수십만 명을 학살을 해서 전범으로 해서 재판받고 그 도중에 이제 숨졌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왜냐하면 슬로베니아 국경에서 자랐다고 하거든요 호주 출신이지만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밀로셰비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 2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는데도 13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노벨 문학상을 주는 측에서는 또 뭐 노벨 문학과 이것을 어느 정도는 구분을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겠다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고요 정말 그런 거죠 그가 물론 세계적인 입장에서 전범이다 학살자다 했는데 2만 명이나 장례식에 모였다고 하고요 아주 다른 민족 종교적으로 무슬림 엄청 학살하고 했는데도 또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그를 지지하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그 스토리가 나의 관점에서 보아지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뉴튼의 뉴튼이라는 정말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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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